자 오늘 팀이 좀 슥은 잠깐만 아직 녹화 눌렀단 말이에요 유튜브 친구들 많았고 오늘의 컨텐츠는 포켓몬 올랜덤 배틀인데 상자를 또 열어보시면 기술법기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요? 그렇지 초록색이구만 제가 샘플용으로 하나 더 가져왔는데 오늘 특집은 바로 한 번 보시면 알겁니다 뭐야? 모인 것 같아요? 왜 전부 다 전용기냐? 그렇습니다 오늘은 올랜덤 배틀 전용기 특집입니다 오 무조건 전용기만 배운다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쉽겠구만 이것도 배터리 쉽게 이기면 되겠지? 진 안시키세요? 진화요? 여기 이상한사탕 많이 안닿는단 말이에요 안 나와? 제가 뭐 잡았는데 못보셨죠? 어어 못봤으면 됐어요 이 컨텐츠는 좋은 포켓몬을 좀 많이 얻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술은 어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종족값만 높으면 장땡이거든 그죠? 근데 종족 종족값 잡으려고 했는데 왜 볼트로스인가 그 토네로스를 잡아요? 얘를 나쁘진 않아? 오호라 오호라 저는 그러면 초전설로 안잡으세요? 예 안잡을래 왜 왜 걔도 볼트로스랑 종족값 똑같은 애 아니에요? 그러니까 안잡는거지 볼트로스가 있는데 왜잡아 어 재이미 이거 보세요 왜? 쉐이미가 나왔는데 스카이폼으로 나왔어 스카이폼 쉐이미? 어? 이러면은 종족값 늘어나잖아 안 늘어나잖아요 잡으세요? 싫어 아 저도 잡기는 뭔가 좀 그러네 까비 자 좋은 포켓몬 니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 야 나 볼트로스 안잡혔는데 왜 안잡혀요? 몰라 니가 포켓킬 쳐서 그런가봐 아니 저 확실히 이번엔 잡고 잡고 쳤는데 없어 마하트볼 하나 더 꺼낼게요 오케이 볼트로스도 꺼내요 어차피 그 정도는 쓰셔도 됩니다 볼트로스는 6V로 상대해도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6V로 만들어도 돼요? 꺼낸 다음에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맞게 남의 여러 중층군 모름? 어 천하장사 오 역시 포잘할 재미님은 알고 계시군요 근데 야 마렐릴드 특성 두개로 나눠지는 거 알지 알아요 저번엔 천하장사 나왔거든요 agar 아니 천하장사야? 심지어 공격이 올라 이거 기술 잘 뽑으면 돼 까비 리자드 그랑굴루 mechanic 전설이 안 나오는데 피 إلى 그리고 2개 안 나오네 오 전설이 이상한 사탕 나왔네 가이오가 나왔네 얘는 뭐야 이거 잡으실래요? 네 어? 왜요? 디펜스 폼이잖아 네 방울은 높아서 잡는다고요? 그게 다에요? 어 게르노세크 그거 불꽃이 아플텐데 불꽃 안나오지 아니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너 포켓키면서 사라졌다 수고 컷 진짜 사라진거야? 어 사라진다니까 사라지네요 에이 잡아가 어차피 전부다 그 전용기면 함정이 딱히 없어 기술에 제가 봤는데 그 버프스킬 중에 좋은것들이 꽤 있어요 레즈락 잡아가실래요? 여기 레즈락이 오고 있는데 그래요? 그럼 제가 잡을게요 아유 그러세요 어 왜 뭔가 뭔가 짜증이 난 표정 그거 뭐야 아유 아니 뮤츠가 임포터잖아요 제가 구해줬어요 님 죽을 뻔했어요 방금 아 그래요? 예 아 저 목 댕강될 뻔했어요?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잡았는데 자꾸 그만 없애 아니 저 이번에 못 봤어요 진짜 야 그만 없애 아니 렉이 너무 많이 걸려 제가 안보고 있을테니까 몰래 슬쩍 꺼내세요 알겠 혹시 막 이러고 막 이상한거 꺼내는건 아니시죠? 아 울트라네 그런식은 어디지 뭐요? 저 근데 다 먹었어요 다 깠어? 예 몇개 남았어요? 왜이렇게 빨라? 이렇게 빨리 먹고 한세트 더 까도 재밌거든요 저기요 어 어 오호호호호호호 아냐 저거 봤다 저거 강철 플레이트 끼고 있는거 같애 플레이트 빼면 되지 아 그거 그냥 폼 자체가 강철이에요 아마 아 그러네 아 그런게 있었구나 이 녀석 아 예 미추 먹었으니까 쉐임이 또 떴네 한 번 잡아볼래 주말에 썼으니까 바라보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왜이렇게 귀엽냐 쉐임이 지금 도리님 마트업을 들고 있거든요 도망갑시다 아 좀 같이 나눠 쓰는거에요 원래 도망가 아니 즉이요 아니 즉이요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었더라 우클릭 우클릭 오 네 아 저는 안전하게 까러 가겠습니다 아 한입만 저피가 아 한입만 좋아 이정도면 안전해 일단 레지드래곧도 한번 살짝 훑어봐야겠다 오 악비아르 오케이 안될라 아니야 푸클린 아니야 목라 이거 좋은데 가져가실래요 진화체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기습 뭐야 저기 파우더 또 나왔다 그러게 뭐야 이 정도는 잡아보지만 하지 강철 타입이라 상승도 좋거든 고장 요요 맛잇으세요? 요 맛있네요 왜 이렇게 잘나와요 근데 재민님이 럭키블럭 떨구셔서 제가 하나 먹었어요 잘했어 하나 까봐 여기서 초전설 와 대박 와 프리저 썬더 파이어가 동시에 나왔네 아 잡겠냐고요 저걸 이건 잡아야지 아이씨 까비 바꿨어요? 전 다 잡았어요 저 몇 개나 만들어 그러면 내가 두 개 줄게 오케이 이 두 개에서 기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딴딴 캥커? 메가지나? 가능? 오늘은 도구가 없어서 차라리 잡을 바엔 입지트 입지트 잡고 갈게요 타입 좋으니까 그러면 어디보자 어차피 좋은 거 안 뜨네 어차피 좋은 거 안 뜨네 가자 가자 넘어가요 이녀석 써봐야겠구만 이녀석을 100랩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포켓몬들 오케이 그럼 저부터 뽑아볼게요 일단 서브저보게몬로 어? 95랩에 쉐노 드라이브 메테오 드라이브 왜 이렇게 다이브가 많아 나 가나? 예 어? 고수 참 고수 참 오 근데 이거 신기하긴 하다 솔직히 알려드릴게요 사이코 부터 썼잖아요 저 태오키스예요 자 다음 배돌이님 예 저 바로 바로 두 번째 포켓몬 빼르르 아니 그라운드 포스 그라운드 포스 더블 포스 뭔데 저 포포포 뭐야 가자 와 98렙 데스윙 단연코 비행타입 1티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킬 오케이 저 이번 포켓몬 물리기 많으면 이겨요 솔직히 이 친구한테 몰빵해줘도 되기 때문에 물리기 제발 가자 허수탄 허수탄 강철타입 거수탄 특수해연 물리예요? 거수탄 특수해연 물리예요? 물리예요? 자 그러면 메메탈 가다 훗 와 드럼어택 메메탈이랑 어울려 오케이 배송이 임하쇼 바로바로바로 오야 잠깐만 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이오가예요 아 근데 레벨이 낮아서 뭐 괜찮아 자 그럼 나 간다 자 네 번째 포켓몬 오케이 오케이 저 마지막 포켓몬 뽑아볼게요 예 띠리리 아 와 기술 좋다 부럽다 자 마지막 포켓몬 간다 핫 핵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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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조 무려 렌즈 자속 자속보전까지 맞아 오케이 이렇게 뱃을 잘못 이룡했고 어 이 배송이 준비되나? 덤비세요 어 진짜 이거 질 수가 없어요 아 오케이 그럼 내가 질게 어 예 예 오케이 그럼 배송이 승리로 마무리 지었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안 돼 불량 안 된다고요 나야? 예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하면 넣는 거야 예 하나 둘 셋 오 자 수고 메롤리 수고하셨습니다 왜 미 자 거수탄 아니 거수탄 아 걔가 그 천하장사 거수탄? 아주 위협적인 마릴리가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더블펀쳐 오 아퍼 어 안아픈데? 더블펀쳐 야 잠깐만 어 거수탄 컷 다음 뭐지 마기아나입니다 사실 이 친구를 메인으로 둘려고 백렙 만들어놨어요 마기아나? 예 호호 오 야 상속도 애매한데 이거 그러려고 제가 이 친구를 잡아온 거 알겠습니까 상속 더블펀쳐 또 써야 되나? 아니 그럼 어차피 안 아파요 안 아파? 이제 못 도망치게 됐다 으 안 아픈데 너 아니 일부러 프리주거 못 움직이는데? 구르기 구르기 썼는데 프리주거 못 움직이는데? 바꿀 수는 없는데 너 포켓온 교환도 안 되는데 프리즈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뮤즈 개석이 아니요 진짜 제 포켓몬은 여기 있습니다. 드래고예요 드래곤 다이지 예 그러면 나도 페오리스 드래곤 있나 혹시? 드래곤 에너지 하지만 드래고가 스피드가 빠를 리가 없는데 그렇지 개 아프죠 버티긴 했어 좋아 이 장난은 잘 싸웠어 역전 할 수 있냐? 드래곤? 81렘이면 제가 불꽃춤이나 드래곤 에러를 쓸 테니까 강철 타입은 내보내면 안 되고 요정더 달고키스 디펜스 폼이랑 스피드 느릴 거야 대신 내가 알기로 무조건 버티지 아니요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고 어? 내가 더 빠르네? 어어 어어어 어 아니야 제비님한테 보여드리지 않은 제 포켓몬 비장의 포켓몬이 있습니다 뭐지? 예 버드렉스 아니 그걸 왜 둬 아니 걔 뭐야 레이스 포스랑 블리자드 포스 나오면 합치려고 그랬죠 근데 왜 걔 안 나왔는데 왜 들고 와 어어어 걔 약점 너무 많지 않냐 근데? 어어어 야 도리야 어어 미안하다 어어 미안해 사주의 찌르기 어어 미안해 어어 안아픈데? 어어 난 나도 죽었네 됐 가잇 제비님한테 보여드리지 않은 제 비장의 포켓몬이 있어 아니 비장의 수가 몇 개야? 제 비장의 포켓몬 버트지 아니 왜 돌아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너 뭐야? 어 빗나갔어 안돼 아까 제비님 그 제가 버드렉스 한 마리 삭제해 버려가지고 원래 세 마리 됐어야 했는데 아쉽네 그 정도란 말이야? 아휴 레이스 포스 왜 안 나오냐고 블리자드 포스랑 겁남보? 요정도? 아 멜메탈? 그 정도면 쉽죠 제비님 어 비행에다가 물리타입 기율이 있다? 하여 버드렉스가 얼마나 딴 딴한데 드래곤 에너지? 개 아픈데? 아 아이씨 섀도다이브 한번 피해주고 슬쩍 안아프고 어 상대가 불꽃타입이 없어 다행이에요 제가 지금 나무 포켓몬 네 마리가 전부 다 강철타입이거든 제 비장의 진짜수 가이오가입니다 오 킹이오가? 이 정도면 역전 해낼 수 있지 않을까? 잠시만 드럼어택 풀타입 다있네 약점이 전부 다 물리네 심지어 이것이 멜메탈? 최강의 멜메탈 아니 더랬남 예 그러니까 제가요 얘도 남아있고요 얘도 남아있고요 얘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아니 원래 계획은요 예 마기아나 백랩으로 내구 좀 튼튼하게 해서 구르기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구르기 다섯번 다 써가지고 개아프게 때릴려고 했는데 풀죽더라고요 내가 구르기 싫었나보지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요바 안녕